스칼즈 군주 가로시! 그 상대는 리치 여왕 제이나! 힘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 난 되노라! 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워할지니! 이 세계를 불태우고 책돔에만 남기리라! 이 세계를 짚을 하면서 이 아닙니다! 그 중에 그렇게 하겠죠? 그 다음 일에 걸린 Die!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! 그 두 개의 악기가 저같은 기계에 맞아서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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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으로